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입니다. 대구시는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뜻깊게 이를 기념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그 내용을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모두 30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 111억 원을 배정해 어느 해보다 성대하게 치릅니다. 3.1 만세운동 기념식과 재현행사에 4억 7천 5백만 원을 배정했고 태극기 달기운동에도 4억 원을 넘게 씁니다. 100억 원이 넘는 돈이 든다고 하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3.1운동과 관계가 있긴 하지만 이곳 경상감영보건정비사업에만 전체 예산의 70%에 해당하는 78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또 항일독립운동 전시 공간과 조형물에 4억 3천만 원을 쓰는데 이 금액은 생계가 어려운 독립유공자 가족에게 연구임대 아파트나 다가구 주택을 지원하는 돈과 비슷합니다. 독립유공자 대상자는 1,500여 명. 1인당 지원금은 30만 원에 불과합니다. 위안부 피해할머니와 여성 독립운동가를 조명하는 예산도 합쳐봐야 1억 원이 안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행사보다는 실질적으로 독립운동을 하면서 우리 가족을 돌보지 못했던 독립운동가 유족분들에 대한 그런 삶을 좀 살피는 그러한 부분과 또 일제로부터 실제 피해를 받았던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런 분들께서 자긍심을 가지고 좀 살아갈 수 있도록 대구 씨는 다음 달부터 뮤지컬 공연과 기념음악회, 대구 시민주간 행사 등으로 분위기 조성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